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살의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이것은 히브리말과 로마말과 그리스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내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세초에 대어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6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무략에 치명을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래 풍속대로 향류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전체의 스토리를 다 읽고 싶어서 오늘 성경봉독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바뀌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이야기가 끔찍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세상의 그 어떤 영화나 연극이나 또는 어떤 문화 이벤트나 또는 스포츠 이벤트보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월드컵이 열린다고도 하는데요.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인류 최대의 이벤트다. 그런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월드컵이나 또는 올림픽이 열릴 때 하늘의 천사들은 너무 흥분되고 기대가 되고 그것 때문에 감동이 될까요? 아마 하품하게 될 겁니다. 하늘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 거죠. 올림픽 개막식은 다 밤에 하죠. 이유는 태양이 없을 때 해야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니까 무슨 폭죽도 터뜨리고 또는 여러 가지 특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도 태양이 없어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낮에 하면 세상 없이 재미없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힌 어떤 이벤트를 만들고 어떤 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 앞에서 다 무색하게 되어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야기는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의 이야기인데 엄청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엄청난 스포츠 이벤트를 해도 한 사람의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며 또 잠든 영혼이 깨어났는지 어떤 한 사람이 죽어서 임종을 맞이할 때 이제 죽음의 문을 건너가야 될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으세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그렇게 놀라운 감동적인 사건인지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늘 읽으신 것처럼 정말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거덕과 속옷이 다 벗겨지는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시고 목마르다 그렇게 신음하시다가 죽으셨죠. 옆구리에 창이 찔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뭔가 뭐가 더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은혜의 눈을 열어주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십자가의 이야기에 감동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애통함으로 꼬꾸라집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나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애통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틀림없이 그런 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고난이 내 죄로 인한 것이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청년 때, 그도 이미 그때 예수를 믿긴 했습니다만 온전히 거듭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골고다 산에 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닥다리를 가지고 사다리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쳐놓고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는 이미 못 박혀 계신 예수님에게 큰 대못을 들고 다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소리를 쳤어요. 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얼른 내려오시오.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 사람이 돌아보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보고는 기절하는 줄 알고 그리고는 깨었어요. 꿈이었습니다. 이것이 윌리엄 부스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애통함. 이것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읽을 때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지 그런 애통함이 있으신가요? 그런 애통함이 생긴 날이 언젠가요? 그날이 있었던 건가요? 이 사실이 깨달아진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입니까?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그 부흥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제 들은 말씀에 대한 은혜 받은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으신 권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난파 간첩이셨어요. 20년 감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가추록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시고 지금은 권사가 되셨어요. 그분이 간증하시면서 자기는 간첩으로 내려오면서 하여튼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죄를 다 지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마치 자식인 것처럼 데리고 나와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고 거의 장녀처럼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전두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되면 모든 죄가 사암받는다. 그게 너무 좋아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이번 부흥회 때 성령께서 자기에게 깨우쳐 주신 게 있다는 겁니다. 그 간증을 하러 나오셨어요. 자기는 죄를 정말 사암받은 게 아니고 죄를 숭비고 살았었던 자기에게는 진짜 회개가 없었다. 그저 모든 죄가 사암을 받는다는 말이 좋아서 용서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내가 무슨 죄를 정말 지었는지 그 죄에 대한 진정한 애통함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애통함이 자기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그렇게 감동이 없었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삶의 변화가 없었다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부흥회를 통하여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가 너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애통함이 너무 강하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지 마시라고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더 가까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힌 장본인인 애통함을 주세요.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역사하셔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바울도 죽었고 저도 여러분도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실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리 이끄시고 계신 것을 정말 믿습니다. 저는 34세 부산제일교회의 단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장노님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단임 목사로서의 어떤 대우나 예우를 그냥 교회가 장노님들이 결정한 대로 저는 다 줬습니다. 아무것도 저는 요구할 게 없습니다. 단 하나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받은 은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의 복음만큼은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게 조건이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과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고 그 말씀 전하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말씀을 전할 때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충고했어요. 목사님 그런 설교는 교인들이 싫어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설교는 교인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목사님 교회가 부응 되려면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다 저를 사랑해서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놀라운 복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건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교회가 부응 안 돼도 좋아요. 실제로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으셨고 부응에 갔을 때 그것 때문에 제가 험한 소리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생명으로 사는 것인데 그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때 제가 교회 부응을 위해서 교인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께서 이끄셨어요. 정확한 복음에 대하여 눈을 열어주셨어요. 성령께서는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갑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십자가를 보는 게 다 달라요.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야사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너무 끔찍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마음이 힘들게 하나요.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사도바울의 이 고백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목회할 때 목회가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이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무슨 자랑스럽거나 영광의 길이라고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의 어머님이 목사의 아내로서 나이 40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의 길은 고난의 길이래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못했어요. 제 아내가 되는 것은 고생하는 길이고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길이니까 그래서 제 아내에게 당신이 선택하라고. 세상에 이런 프로포즈도 없지요. 당신이 가구가 되면 내 아내가 되어주고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제 심정. 저는 제가 가는 길이 제 아내에게 정말 행복을 주는 길이라고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은 제게는 이해도 안 되는 일이었고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말하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그가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희생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날마다 가슴 설레는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내게 베푼 평안, 내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성령의 감동이 너무 벅찬데 어찌 이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프리카를 횡단하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지만 나는 희생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받은 축복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19세기에 중국 선교사로 갔던 앤 왈터핀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예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참 아름다운 처녀였는데 그는 그냥 중국 선교사로 자원해서 갔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달래고 말려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중국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는 가족을 다시 못 본다는 이야기와도 같았습니다. 딸이 중국을 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느 날 중국으로 간다는 어떤 사람이 있길래 그때 당시로는 거금입니다. 210달러에 해당되는 그런 금전을 그에게 건네주면서 부탁을 했어요. 중국에 가서 혹시 내 딸을 찾으면 그러면 엄마에게 전부 한 단어만 바쁘다 돈이 없다 어쩔 수 있는 여건이라도 한 단어로 전부 하나 해달라. 세이프, 안전하다, 잘 있다, 살아 있다 세이프라고 한 단어만이라도 보내달라고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리고는 얼마 뒤에 진짜 전부가 왔어요. 중국에서 딸에게서부터 전부가 왔습니다. 엄마가 기대하던 세이프라는 단어가 아니고 딜라이티드, 너무 즐겁다 그런 단어가 왔어요. 19세기 그 한 자매가 중국에 가서 뭐가 즐거웠겠어요. 그가 살았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엄마에게 즐겁다고 이렇게 전부를 보낼 수 있는 그 마음이 뭘까. 도대체 십자가의 그 영광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서야 깨달아졌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깨닫게 될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전부인 사람에게는 속죄함의 은혜가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속죄함을 받았다고 해서 돈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줘요. 속죄함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합니까. 속죄함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런데 지옥이 있다면 어떻죠.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에 가요.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어요.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진 사람에게는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요. 속죄함을 받았다.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는 충분해요. 그때부터 그는 진짜 십자가만 자랑해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본인 가슴에는 완전한 답이 온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럴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독약인데 여기 독약이라고 써서 다시 절대로 이건 마시지 마세요. 그랬으면 여러분 계속 이거 주여러 묵상하면서 마시고 싶다. 그럴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독약이라는데 이건 정말 손도 가지 않는 곳에다가 놓아서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죄가 유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내 재산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라. 많은 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다. 꼭 그래야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느낌이 들 뿐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돈이 아까워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고칠 수 있다면 가진 재산 빚까지 내서 고치고 말죠. 우리의 생명의 앞에 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육신의 이 몸 하나 고치는 것에도 돈이 아깝지 않은데 내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생을 얻은 은혜를 받았다. 세상에 돈이 뭐가 아까워요. 보는 눈이 열리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진짜 정말 역사하셔서 눈을 열어주시면 그러면 안된다 못한다 다 사라져요. 아무리 유혹이 크다 하더라도 더 이상 세상 기웃거리고 싶지도 않아요. 못하겠어요. 안돼요. 힘들어요. 그런 말 다 사라져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진짜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고 싶어져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 승리에 대한 확신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확신이 엄청난 일이에요. 저희 친구 목사님 중에 김상현 목사님이라고 지금 인천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분이 부산에서 개척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게다가 주변에는 큰 교회들이 많아요. 늘 교회에서 철회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교회 부응시켜주세요. 이 교회가 제대로 제대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밤마다 철회하며 기도했어요. 어느 날 주님이 물으시더래요. 이 교회가 부응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냐 내가 원하는 것이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더 원하시겠더래요. 그러면 된거지요.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걸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부응시켜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더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지. 그때부터 그 목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믿어지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반드시 부응되게 돼 있어. 말이 달라졌어요. 목사님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니까 교인들이 마음이 달라졌어요. 되네. 뭐가 되겠네. 우리 교회는 지금 아주 작은 초라한 개척교회지만 이게 뭐가 역사가 일어나는 모양이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부산에 내려가면 해운대 신도시에 온누리 감리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선 거예요. 확신이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확신이 올 수 있을까요? 십자가 승리. 반드시 십자가는 승리한다. 그런 확신이 올 수 있을까요?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속에는 그동안에 확신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진짜 구원은 온전하게 이루어질까? 기도는 응답받을까? 주님과 진짜 친밀히 동행하게 될 수는 있을까? 믿음은 승리하는 걸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상 떠나셨어요. 다 이루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조금 더 여지를 남겨둔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십자가에서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확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죽고 난 다음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다 이루셨어요.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우리에게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은 믿느냐? 안 믿느냐 뿐이에요. 십자가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때부터 십자가는 자랑이 돼요. 사람들은 조롱해요. 바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는 사람들이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결국은 십자가가 승리하니까. 결국은 우리는 구원받게 됐으니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면 세상에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의 눈이 열리셨나요?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 더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더 많이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더 높아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없어져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더 힘든 곳에 나 보내주세요. 더 어려운 일 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연말에 새해 교회의 여러 조직들을 짜고 있는데 새해 단임 목사님, 김단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혹시 힘든 일, 진짜 아무도 안 하겠다는 일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하세요. 메일로다 보내세요. 저 암흑의 교구, 어떤 속해? 네, 누구누구입니다. 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그거 맡고 싶어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일,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 또 감당하기 편한 일, 믿음 작은 사람에게 맡기세요. 그렇게 해야만 의미를 갖는 사람, 의욕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세요. 저는 진짜 힘든 일, 어려운 거,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진짜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생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어디까지 와 계신가요? 그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는 수준, 아니면 내 죄로 인한 애통함의 단계에 이르신 수준. 나는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미 죽었다. 더 이상 안 돼요, 못해요, 다 없애졌다. 죄의 종로를 하지 않는 사람. 이제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단계까지 간 사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더 십자가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아직까지 설교는 듣기는 하는데, 내게는 현실이 아닌 것이 있다면 기대를 가지세요. 아, 저 단계로 나가게 하시는구나. 절대로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은혜의 역사는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로 더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제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게 은혜의 눈을 더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더 놀라운 은혜로 나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게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를 증인으로 사용해 주세요. 십자가, 그 영광의 증인으로 저를 써주세요.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내 감사하니, 하나님의 그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내 주님을 찬양하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지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다가, 주 예수님, 더욱 싶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성경의 역사하시며, 주를 바라보는 주를 더욱더 이득해 주소서, 발급한 마음, 상호하는 신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부부인, 하나님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와 한국 교회와 세계 열망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보는, 주의 성경의 역사하시며, 주님이 진히 역사하시고, 진히 만나서, 진히 말씀하시고, 주의 일을 이루어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그신 은혜에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성령님만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더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사모함에 갈급하여 십자가의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이 진히 일일이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그 눈을 열어주소서,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자 없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의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주소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간증이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성도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주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과 간증이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주께 봉헌합니다. 온전한 십일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원금과 구지원금을,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은 감사의 고백을, 그리고 건축원금을 봉헌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 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주님 책임져 주시고, 병든 이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나라와 민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쓰시는 귀한 지도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서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고륵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북한의 동포들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복음의 역사가, 이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일 성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오늘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속히 석방된 소식을 들려주소서, 주님, 전년병이 그치고, 전쟁이 그치고, 자연재해가 그치고, 하나님,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전해지게 하소서, 세계 열방의 선교의 세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멎지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깊으리 십자가 십자가 그 그들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들 안에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들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들 안에 내 생명이 있네 우리의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이사 성령의 하나 되도록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속에 충만하시기를 추건하옵나이다 아멘